10월 전의 설교지 요한계시록 26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 같이 살았다고 말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길이 영원토록 그의 죄악된 영혼의 영광대가 되는 그런 곳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가 당하는 당황과 혼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극렬로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 도다시편 2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분을 잊고 있는 분을 경계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산산히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을 건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영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귀신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괴핵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밀턴의 시적인 추측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음부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섬겼었을 것보다 천배라도 힘겸 봉사를 음부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저 아침의 아들이 지존자를 영원토록 섬겼더라면 얼마나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통렬한 천둥, 번개에 두려워 떨며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뱀처럼 깊숙한 그의 굴 속에서 기어나와 지극히 비참한 종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자기와 같이 혐오스러운 상태에 빠지도록 다른 이들을 유혹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여러가지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통치 받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열한 악마가 유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욕기서 39장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계안을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마치 사탄이 어느 점까지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 점 이상은 욕에게 괴로움을 더하지 못하였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억제하시며 다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행하도록 허락받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교를 강하게 하심으로 사탄은 그 싸움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패배를 당하여 점점 더 치욕을 받으며 계속 퇴각합니다. 그가 비록 교활한 영문을 지라도 육체로 그하는 연약한 피조물들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유익함과 힘을 얻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시련과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고 힘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괴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죽인 사자에게서 삼손이 꿀을 얻은 것 같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옵니다. 오 사탄이여 그대는 그리스도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부엌의 접시닦이가 되었도다. 그대가 그대의 의도하는 바들을 지극히 효과적으로 성취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위에 던져버리려고 생각할지라도 그대는 그대가 모독하는 그대의 주인의 의도하는 바들을 계속 성취하는 고용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보라 그리스도의 허리에 음배일 수가 있도다. 저주받은 영들이 사는 모든 영역이 두려워 떨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하데스라는 단어는 음부와 천국 둘 다 포하는 말이며 육신을 떠난 영들이 사는 모든 영역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우리 구세주는 천국에 있는 영어롭게 된 모든 영들과 그들과 교제하며 섬기는 영들인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대숙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험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20개 군단의 천사들이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용사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군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쫓겨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밤중이라도 그들의 길을 잘 알며 조금 더 지치지 않고 산과 바다 위를 날아서 여행하며 바람이나 폭풍이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의 군세자만 장인 여러분의 원수를 만나서 제압해버립니다. 때때로는 영들의 신비로운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만의 병거들과 수만의 천사들이 자신의 보열로 여러분을 구속했던 분의 몸칙과 명령에 모두 움직이는 한 여러분은 결코 멸망받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구속받은 모든 영들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은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곧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혹도 없고 약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길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천국의 모든 기쁨들도 그리스와 함께 있는 그 기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를 섬기는 것을 생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아, 우리의 노래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신뢰한 것이 되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멀리하라는 명령을 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은 모르고 있는 우주의 어느 별에 사는 피조물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자들을 우리로 삼으신다면 만일 주님께서 세대를 거듭하며 탄생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열렬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율로 얻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알리겠습니까? 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는 흠이나 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행복한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그곳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될까요? 열쇠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사망의 모든 문제들이 오직 주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신비로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경컬치 않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불경소로 말을 짓거리는 자들이 코로 호흡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중지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오 죄인들이여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사망의 무시무시한 이빨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사망의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열병과 혹사병이 많이 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기가 청정하고 건강이 최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단 1차라도 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할 장소, 환경, 정확한 시각 등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정하여 졌으며 그 사랑과 지혜로 오래전에 정해놓았습니다. 천명의 천사라도 우리를 무덤에 내어 던져질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수만의 천사라도 우리를 무덤에 한순간이라도 더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히려 사망이 다가오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사망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가장 사망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얻는 기쁨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죽는 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에게 주어진 우선권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저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대살령원의 전서 4장 15절 말씀 많은 바람직한 체험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저도 저의 구세주께서 죽으심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께서 무덤에서 잠잤던 것처럼 잠잤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점에서 저의 주님을 꼭 담고 싶고 모든 점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도와 오른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빌리포스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부연하여 저는 조금의 유익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사도와 오른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죽음을 우리에게서 없이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림하시리라는 소망은 감미롭고 이루 측량할 수 없이 감미롭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가리라는 소망은 더욱 감미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망은 더 이상 공포의 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지루하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열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말씀드릴 것은 이 권세의 열쇠를 갖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는 이 권리를 얻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으로부터 그런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으신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빌려온 생명일 뿐입니다. 달이 달려온 빌려온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이 나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항성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나는 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온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단시 없는이라 이사야 4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으로 그와 동일한 자존을 주장하십니다. 나는 곧 산자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음부를 다스릴 권세를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벗어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른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것들이 훅 불면 없어지는 공기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만이 자존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왕관을 드립시다. 그분께서 전적인 통치를 하시도록 합시다. 그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영접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분명하고 명백한 것을 든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교리입니다. 단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바라보지 않으며 피조물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오직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전등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 어떤 사람을 감히 의뢰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의 경박한 믿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믿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불신을 인하여 제가 여러분을 비난한 것은 마땅히 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의뢰하십시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에 지극히 순수한 기쁨이 타오르게 합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열쇠는 또한 우리 구세주께서 이루신 정복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두 건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음부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셨던가를 압니다. 어둠의 모든 건세들이 그곳에서 한대 뭉쳐 주님을 어떻게 대적하였던가를 압니다. 그 싸움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분의 땀방울이 커다란 핏방울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의함도 없이 그 공격의 주력을 막아내었고 그 동산이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해서도 그들의 그러한 악의 권세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호기심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컴컴한 무덤 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분의 발꿈치는 상황이었지만 반면에 용의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그 싸움은 냉혹하였지만 그 승리는 천사들이 영원토록 합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천사들이여 그대들의 비파를 가장 감미롭게 울리며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하시오. 천군들이여 원약의 위대한 군장인 미가이를 건너리고 용과 싸워 이긴 그분께 영원 묵은토록 영광을 돌리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싸워 정복한 지역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왕을 정복하셨으며 악마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복한 영토를 다스릴 왕이 되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관해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망을 정복하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양손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은 무덤과 싸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발이 형틀에 단단히 묶이게 되었을 때 그 발인 무덤을 짓밟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대속자의 온몸에 신경을 쥐시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화사는 사망의 허리를 관통하였습니다. 그분의 고통화는 영원히 신속한 병을 준비하여 그 거룩한 시신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망이란 폭굽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원수의 요소를 점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돌 무덤 안에 주무심으로 사망의 감옥이 안식의 침대로 변하였습니다. 부활에 있어서는 특별히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줄로 묶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데스에 가두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영광 중에 다시 부활했을 때 주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음부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분은 사망을 멸하는 역병이오 무덤을 부수는 파괴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덤의 열쇠를 가진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는 무료로 출입하도록 하셨습니다. 무료 입장 무료 대장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혼이 실제로 음부에 내려졌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주장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초기의 많은 신약사들은 모두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문장을 삽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사들은 여기에 음부를 음부 그 자체로 의미하였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이르러서 그 교리가 보편적으로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떠난 영들의 세계로 가셨지만 저주받은 영들의 세계로 가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그것이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복자께서 음부의 문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시면서 원수의 굴리에 그 임재의 그림자를 드린다는 것이 왜 사실일 수 없겠습니까? 지옥문의 문지기들이 주님의 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의 주인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 떨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이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알게 된다면 주님은 영광을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단지 지나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를 데리고 가셨으며 그날에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급히 천국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들어가심으로 무덤을 여셨고 음부로 들어가심으로 음부를 여셨고 낙원으로 들어가심으로 낙원을 여셨습니다. 또 낙원에서 나오심으로 다시 낙원을 여셨고 사망에서 부활하여 이 세상으로 들어오심으로 다시 사망을 여셨고 승천하심으로 천국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심과 나오심으로 그 열쇠들이 자신의 허리에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업적과 행위로 자신은 자신의 그 열쇠들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룹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를 권세와 위험에 이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필을 얻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 중에 그하시면서 겪었던 수치에 대한 보상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이 오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심연룡안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과 땅과 음부의 삼중연룡안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종중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중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십니다. 땅에서는 그분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마국관이 출생지이고 빌린 무덤이 그분의 시신을 둔 안장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가 그분의 소유이며 시간과 영원히 그분의 명령에 벌벌 떨며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그분의 명령에 복종치 않은 피저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멸시하셨던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우리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란 평범하지만 보베로운 진리를 생각하는 동안 그분을 발압해 우리 마음속에 귀중한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 멸류관을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